청구 항상 그러잖아 내가 뭐 내가 그렇지 뭐 항상 그냥 환교를 그냥 순식간에 갔다 내려가네 그냥 애들 보고 내려왔지 아무도 안 믿을걸 아니 아우님은 알잖아 내가 아까 저 출발해서 나 서울 바로 밑에 환교잖아 방교까지 성남 갔다가 내려오는거 뻔히 알잖아 만약에 또라이라고 하지 그렇지 허풍이라고 하지 뻥카라고 하지 뻥카 졸라치네 막 이러면서 내가 일我跟你講 찍다라고 하잖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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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지지럼 가야해 잠시 후 야생동물 출몰 주의구간입니다. 아우 님이 그러지 않아? 아니 진실의 김철철은 항상 진실만 얘기하잖아. 아우 님이 그렇잖아. 그렇지 맞아. 그래 항상 타차가 나오잖아. 항상 확실할때 걸으라고 하잖아. 내가 항상 장기야 장기야 그래서 그걸 좋아하잖아. 부럽지 않아? 난 부럽지 않아. 남다른... 라면 먹고 있어? 아우 알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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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확하게 하네. 그래야 발전하는거야. 내가 가끔 주영이 형하고 저기 해봤어 맨날 하잖아 해봤어.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해봤어 라는 단어를 많이 하거든. 왜냐면은 아니 해봐야 뭘 답이 나오지. 아니 내가 그러면 그 얘기야. 응... 아니 남산 안 가도 못 넘어... 하고 막... 나 돌아버리는 거여. 막 이게 아니 나는 가봤으니까 알잖아. 아니 이제 가보지도 않은 새끼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내가 그래서 야 흑돼지 목살로 수육 먹어봤어? 야 대전에서 제주 흑돼지 목살로 수육 해본 사람이 몇몇이 되겠어. 구이용으로 해먹어도 수육은... 아 누가 아까 댓글 두개나 걸어놨더라고. 내가 지웠는데. 응? 자기는 많이 먹어봤대. 응? 그래서 내가 제주 사람들도 명절때나 먹는건데 신. 응? 그래서... 아 제주 사람도 그래. 명절때먹어. 소고비다 너비사람들 누가 먹냐고. 부러움은 지는거라고. 댓글 달려다가 말았지. 자랑질 좀 한 번 했지. 아 난... 대전부루스에도 올려놓고. 알잖아. 대연하고는 다른 데는 댓글 좋아요 댓글 다 하는데. 뭐 저기 대전부루스가 패스 하더라고. 내가 보고 있지는. 다 보고 있어 내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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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야. 근데 세명이가... 세명이가 네명 없어졌는데 누가 삭제했던데 태그? 어떤 놈이야? 어. 어... 세명이가 네명이가 없어졌어. 어. 우와... 아 아주 봐 1킬로미터 100킬로미터 이동식 과속단속 하는디 난 맹심없어 아 아주 봐 1킬로미터 100킬로미터 구간단속 시작하는디 우다 먼저 올라가 버렸구만